오세요 시가체에서 라체, 안바춘지나 캐슬라 패스를 넘었는데 갑자기 하늘하늘 꽃잎들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 하늘에서 나를 보고 선진타시는 70여여 전의 어머니 초등학교 1학년 학교시간 소복을 하신 채 장밖 운동장의 목룡꽃 그늘 날에서 나를 기다리시던 꼭 그때의 그 모습이다 아가, 예수 그만 돌아가거라 오지 마라 어머니, 나는 전신으로 하늘을 나이로다 그만, 발을 헛딛고 정신을 잃었다 어디선가 아스라이 들리는 독경소리 목탁소리 덜컹거리는 지프의 차박기 소리 생사를 가르는 히말라야 해발 5520m의 능선 캐슬라 패스의 한 외딴 마을 틴그리에서 산소통을 입에 몰고 깨어난 그 인생의 길 나는 나비가 아니었다 나는 나비가 아니었다 나는 나비가 아니었다